안녕하세요. 김폴카, 폴카칩, 이유진언법 오늘도 헌정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찾아주셔야겠어요. 옳은 것을 그럼 1번, 1954년 개정헌법 2차 개헌은 같은 헌법 공포 당시에 된 통령에 하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그렇죠? 이 이제 54년 개정헌법이 이승만의 삼선 개헌이죠. 삼선 개헌, 원래 보통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1차 중임 가능 규정이 있었죠. 중임 가능 규정이 있었는데 이승만이 벌써 8년을 해먹었거든요. 8년을 해먹다 보니까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이것을 헌법 부칙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차 중임 가능하고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죠. 그렇죠? 이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 이걸 어디다가 규정했다고요? 헌법 부칙에다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만 계속 해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리 시에는, 권리라는 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망이라든지, 대통령의 사망, 탄핵 뭐 이런 게 되겠죠? 사망이나 탄핵 이런 겁니다. 권리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54년 개정헌법, 개정헌법의 특징, 국무총리가 없었어요. 국무총리가 없었고,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이기붕이 승계하도록 이렇게 바차신이 소위 말하는 계획을 짠 거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 1962년 개정헌법 5차 개헌은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3공화국이 시작된 거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때는, 해임 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62년 헌법 때는 박정희가 멀쩡했어요. 괜찮았다.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국회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1980년 개정헌법 8차 개헌. 전두환이죠.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위험법률 심판과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했다. 마지막에 있는 헌법위원회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유신헌법 때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이제 3공화국 때, 유신헌법 전에는 헌법 재판 같은 것, 위험법률 심판 같은 것은 대법원에게 권한을 줬었죠. 그랬다가 대법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헌법위원회를 헌법 때 만들고, 전두환은 이제 헌법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임기 7년의 대통령, 7년, 단임제입니다. 중임할 수 없도록 해서, 이 단임제를 만든 건 맞는데, 한 번만 하는 걸 만든 건 맞는데, 우리가 임기 7년 기억하자고 하면서 수업시간에, 럭키 세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임제는 맞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회에서가 틀렸습니다. 국회에서가 아니라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인단에 의한, 이러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체육관 투표라는 거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결국 전두환이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유신헌법에 있었던 통일주체 국민의의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4번, 1987년 개정헌법,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은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아니죠.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한 건,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건 맞지만, 환경권이 처음 규정된 건 1980년, 80년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이다. 환경권이라는 건 그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등장했다. 그런데 현행헌법이 아니다. 결국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같이 풀어본 문제 잘 정리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한 질문 정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